속보입니다. 남자 중에 남자 지영훈이 남자의 모든 모습을 파헤친다고 하죠. 그 이름하여 맥. 이 노래는 정답입니다. 비겁하게 살지 않는 회장 그거면 돼 남자라면 무릎 꿇지마 목에 가리 들어온다고 해도 왜 이리 살아가기 힘이 든 건지 세상에 태어난 걸 후회도 했어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바보 같은 원망도 했어 하지만 술 한 잔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가슴 속에는 다시 태양 같은 정열이 이 세상 한 번만 꿈꿔 먹지마 비겁하게 살지 않는 회장 그거면 돼 남자라면 무릎 꿇지마 목에 가리 들어온다고 해도 어떻게 살고 싶냐고 누가 내게 물으면 거침없이 넌 굵고 짧게 살고 싶다고 이 세상에 다 한 번만 꿈꿔 먹지마 비겁하게 살지 않는 회장 그거면 돼 남자라면 무릎 꿇지마 목에 가리 들어온다고 해도 원하는 걸 모두 중단하여도 기가 막힌 분가 생긴다 해도 피곰 먹지마 fears